여길 왜 왔어? 나 때문에 지지율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돼서 왔어 그래도 여기 오면 안 돼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서 몰래 밤에 왔잖아 너한테 도움될 만한 정책자료 하나 가져왔어 천천히 검토해봐 지역구민들이 좋아할 거야 나한테 왜 이래? 너 우리 아버지한테 원한 있잖아 근데 왜 자꾸 날 도와줘? 얘기했잖아 신은수라는 여자한테 속아서 네 가치를 몰랐다고 나 때문에 너만 상처 입었잖아 그래도 이러지 마 아버지 아시면 큰일 나 알아 그래서 말인데 너 총리님 신뢰 더 얻으려면 날 공격해 이 봉투 안에 나에 대한 최근 자료 들어있어 덤으로 권수명 회장 자료까지 이걸 내일 아침 신문에 터뜨려 그럼 총리님이 널 믿을 거야 언어가 자세히 오늘 아기 tah 니가 한 일이라고 네 잘했구나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만회할 방안 있으면 가져와라 지금 연구 지지도가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